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 중에 빠뜨렸던 명령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설정값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시 기초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set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설정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클로빙이라고 그랬죠. 클로빙은 뭐라고 그랬죠? 네, 화일 덮어쓰기라고 했어요. 나는 리디렉션 할 때 덮어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덮어쓰기를 하겠다. 원래는 디폴트가 하겠다라고 되었어요. 하겠다고 했을 때는 set-5입니다. unset 아니에요. unset은 variable이나 함수를 지울 때 그럴 때 또는 array의 값을 지울 때 딕셔너리 값을 지울 때 쓰이는 것이고 set 명령에 대해서는 set-5 또는 set-5 하면 반대로 끊이게 됩니다. 그리고 error exit 이건 뭐냐면 이거는 주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에라가 발생하면 거기서 스톱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명령어가 100개쯤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명령에서 에라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속 에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걸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에라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스톱하도록 설정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파이프 페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사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warning 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오퍼레이션이다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게 파이프 페일입니다. 그리고 set-on-nose 하면 그 다음에 설정되지 않은 베리어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것도 다 배웠던 건데 shopt 에서 set 여기는 또 세팅할 때 마이너스에 쓰고 unset은 마이너스 U라고 했어요. null globe는 뭐냐면 매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매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위험해요. 약간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하니까 이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null globe를 하면 매칭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ls.start.c 했는데 start.c 파일이 그 디렉터리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라 null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ls하고 null로 바뀌었으니까 모든 파일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rm.start.c 했는데 .c 파일이 없을 때 null globe를 잘못 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c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도 건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fail globe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ls 한 다음에 start.c 했어요. 그러면 fail globe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ls가 error를 만듭니다. 네, .c 파일이 없어요. 라고 ls가 error를 낸는데 그게 아니라 ls를 실행하기 전에 i의 start.c 이라고 하는 게 없다. 라고 나와서 ls가 실행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fail globe에요. 그리고 no case gloving은 뭐냐면 소문자 대문자 가리지 않겠다는 거고 .globe는 .으로 시작하는 hidden 파일도 hidden 파일도 여기 gloving에 넣겠다는 뜻이고요. globe star는 이렇게 제가 이전에 속의 디렉토리 속을 다 찾아 들어가면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매칭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브 디렉토를 다 뒤져가면서 찾는다. 그때 start.star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hist.verify hist.verify는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history에서 느낌표, 느낌표 하면 바로 그 직접명령이 실행됩니다. 근데 hist.verify를 하면 hist.verify 하면 직접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ls 했어요. 그런 다음에 느낌표, 느낌표 하면 당연히 ls가 실행이 되죠. 그런데 hist.verify라고 하면 느낌표는 느낌표 치고 엔터키를 치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직접명령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 이거 맞아? 라고 하고 다시 엔터를 쳐야지 실행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명령을 맞게 history를 잘못 쓰다가 어떤 지우는 명령 같은 거를 잘못 history를 불렀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파일들을 지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나는 그냥 편하게 쓸래? 어 나는 안전하게 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옵션을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른 기능들도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output command입니다. 출력 command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echo는 명령을 많이 썼어요. 근데 echo의 옵션 중에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echo-n과 echo-2입니다. echo-2는 escape를 실행해요. 그러니까 escape를 실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echo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요. AAA backslash 이게 이제 escape 키죠. N 한 다음에 BBB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AA하고 BBB가 줄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를 하지 않으면 escape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여져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어 나는 backslash N이 줄바꿈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칩니다. 마이너스 N은 뭐냐면 줄바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echo 한 다음에 음 AAA는 AAA는 뭐예요? 하고 echo AA값은 200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줄이 바뀌어 버리는 게 싫을 때는 줄바꿈을 하지 마세요 하는 마이너스 N 하는 겁니다. 이러면 AAA는 200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N은 줄바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프린트 F는 배씨에만 있는데요. 배씨에는 프린트 우리가 C 언어를 배우신 분은 알겠죠? 프린트 F하고 똑같습니다. 그 명령하고 똑같은데 다만 사용하는 형식만 형식만 뭐하고 같으냐면 네 배씨 명령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거 보시면 프린트 F 여기 %S %S 있으니까 span all 라고 했어요. 그러면 span이라고 하는 패러미터가 첫 번째 패러미터 들어갈 거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1은 %F에 2.0 그럼 프로팅 포인트 되나요? 네 됩니다. 프로팅 포인트도 됩니다. 여기 프론트 포인트 인쇄하면 프로팅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프로팅 포인트에 연산 되나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씨에서는 어떤 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팅 포인트에 대한 연산이 되는 되는 기본 쉘은 없어요. 그럼 프론트 포인트를 계산하는 뭐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프론트 포인트를 프로팅 포인트를 계산하는 예를 들면 계산기 프로그램 이런 걸 설치해서 그걸 유틸리티처럼 쓰는 방법은 있겠지만 기본 배씨에서는 프로팅 포인트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F 예를 들면 프린트 F 해가지고요. 음 밸류 퍼센트 T 콜론 그리고 F벨 F벨류 그러면 이런 거 됩니다. 퍼센트 6.3 F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줄 바꾸면 할 거냐 하면 할 거냐 백슬래시 N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패러미터가 이제 프린트 F 프린트 F의 패러미터죠. 프린트 F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값에다가는 200 두 번째 값에선 200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0에 200.0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연산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떼야 되죠. 돼야 되나요? 뗄까요? 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값으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하면 네 400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프로팅 포인트 연산이 들어가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 F 쓰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프린트 F에는 탭도 쓸 수 있고 워도 쓸 수 있고 어찌 됐든 줄에 대한 포매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메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스는 뭐냐면 어떤 명령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CP에다가 CP-I 하는 겁니다. CP-I는 뭐냐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만약에 예를 들면 중복되는데 이걸 덮었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퀘이 옵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었으면 좋겠어. CP 할 때마다 CP-I 치는 게 9차나 그럴 땐 이렇게 ALIAS를 해놓으면 CP라고 치면 당연히 이 스트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MOVE는 MOVE-I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랩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 칼라 오토 이렇게 해놓고 설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P4는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LIAS라고 하는 것은 셀에서나 서브 셀에서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가지고는 작성해서 ALIAS는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스크립트 파일에서도 이 ALIAS가 작동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OPT-S EXPEND ALIASIS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셀 스크립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에는 서브 셀을 ON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서브 셀에서도 이 ALIAS 명령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번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어 음 그래프 한번 그래프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자열이 거기에 있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메인이 어디 있나요. 그런 다음에 start.c에서 메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메인이 이렇게 빨갛게 나왔죠. 이렇게 빨갛게 나온 이유가 ALIAS 라고 쳐보면 ALIAS 라고 쳐보면 ALIAS의 그래프에 ALIAS의 그래프이 그래프 마이너스 마이너스 칼라 오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LIAS를 없애는 방법은 어느 ALIAS인가 네. 어느 ALIAS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ALIAS에서 그래프 해보면 다시 ALIAS라고 쳐보면 그래프이 사라졌죠.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 해볼게요. 느낌표 그 장 최근에 했던 그래프 명령을 해보세요. 그래프 메인 점 C죠. 엔터 치면 네. 색깔이 안 나오죠. ALIAS가 이런 목적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 안 나오는 게 서브 쉘에서도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서브 쉘에서 실행하는 건 간단하죠. 그래프 메인 점 메인을 start.c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여기서도 지금 흑백으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그래프 컬러 로 다시 설정해 볼게요. 출시하고요. 컨트롤 페이스트 해서 컬러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그래프 컬러 돌아왔는지 볼까요. 메인 점 C 했습니다. 빼고 그래 메인 에서 start.c 해야죠. 이렇게 컬러로 돌아왔어요. 서브 쉘에서도 작동하는지 볼게요. 그래프 메인을 start.c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브 쉘에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엘리아스는 자동으로 익스포트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에는 엘리아스 다음에 이벨입니다. 이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든 간에 먼저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어 이거 이렇게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달러를 쳤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행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에코가 됐고 이게 만약에 LS 명령 하나만 있었다면 실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들이 끊어져서 실행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하고 원래는 이게 됐어요. 에코 에코 형 LS라고 에코 해줘. 그런데 그 결과물을 가져다가 그 결과값을 출력해. 그러면 LS가 출력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실행해.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LS가 나왔겠죠.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달러 에코 하고 LS 마이너스 L을 하는데 그 LS 마이너스 L L 한 결과를 워드 카운트를 하고 싶어요. 라인만 몇 라인이 카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저것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LS의 파라메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벨을 합니다. 이벨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이벨을 할 때 이쪽 이것들을 전체를 다 다운표로 묶어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어떤 명령이 복잡한 스텝으로 되어 있을 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토탈 결과를 쓴다는 거예요. 디렉토리에 관련된 명령인데요. 디렉토리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게 물결 이게 자기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이 홈 디렉토리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이 DC 패스드 파일에 홈 디렉토리를 정해놔요. 그 홈 디렉토리 값이 자동으로 이제 배리어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결을 치면 자동으로 홈 디렉토리가 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 CD를 쓰죠. 우리가 CD 명령을 푸시, 팝, 디, 디, 디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배시했습니다. CD 했어요. 아무것도 안치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CD하고 CD하고 엔터친구하고 CD하고 물결친구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어떤 디렉토리에 홈 디렉토리로 가고 싶으면 물결을 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set 어떤 variable 값들을 보는 것으로 보면 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 디렉토리 set 값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pwd는 내가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풀패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bash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갔어요. 그래서 pwd 치면 이렇게 되구요. 내가 근데 잠시 어떤 디렉토리를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쓰기 굉장히 좋은 용량이 뭐냐면 pushd입니다. pushd 한다면 제가 etc 에 가고 싶어요. etc 딱 가면 etc 하고 물결 bash 라고 나오고 현재 디렉토리에 etc 옮겨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etc 에 있어요. etc password pass wd 라고 하는 파일에 제 디렉토리 가 홈 환 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계마다 모든 유저마다 홈 디렉토리가 어디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etc 패서드 파일 보면 홈 디렉토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pushd 했던 디렉토리는 push 했던 디렉토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dir 라고 치면 현재 디렉토리 스택 에 들어있는 걸 보여 주고요. 내가 원래 있던 bash 로 돌아가고 싶어 그럴때는 popd 합니다. popd 하면 bash 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디렉토리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pushd popd 이런 기능들을 써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bash 가 복잡해진 이유 중에 제일 큰 기호들 이죠. 기호들 그래서 약간 다시 정리를 하면 가로는 서브 셀로 실행 되는 거다 라고 하고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셀에서 실행 되는 거지만 항상 조여해야 될 것 띄워 쓰게 하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condition 이고 이것도 그냥 condition 이라고 했어요. 이것들도 명령어 이기 때문에 띄워 쓰게 해야 되고요. 이 안에 쓴 어떤 것을 쓸 때 띄워 쓰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쓴 0 또는 1 이상의 다른 값 0이거나 다른 값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뉴메리칼 뉴메리칼 이벨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또 값을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쓴다. 200 더하기 200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 가로 써서 쓸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뉴메리칼 오퍼레이션 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편리한 게 뭐냐면 렛이라고 하는 명령 렛이라고 하는 명령 쓰면 더쌤이라든지 뺄쌤 사측 연산과 나머지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연산 인티저 나누쌤 인티저 나눈 나머지 뭐 이런 연산들을 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 이꼴로 해서 연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빌트인 커맨드 리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 익스큐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익스큐트하고 어떤 명령 치면 사실은 쉘이 사라지고 그 커맨드로 대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커맨드는 엑지트 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명령은 함수든지 쉘이든지 끝내는 명령이 리턴이었고 리턴에 엑지트 스테이터스를 리턴 값으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이런 커맨드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로케일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상식적 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로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케일을 보는 거는 당연히 셋으로 로케일을 셋이 돼있어요. LC 라고 하는 것으로 세팅이 돼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LC 세팅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로케일을 보는 명령 로케일을 보는 명령은 로케일이라고 치면 됩니다. 로케일이라고 치면 로케일에 대한 설정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글을 설정해 놓고 쓰고 있으면 한글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기록을 예를 들면 데이트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내가 잠시 잠시 어 우리말로 우리말로 시간이나 요일 이런 것들이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잠시 바꾸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C 올해 예를 들면 한글 세팅이죠. 한글 세팅 이니까 예를 들면 LC 올해 이런 식으로 쓰고요. 베이스트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다 이어서 명령을 집어넣습니다. 잠깐만요. 두 번 써줬네요. LC 올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국어는 코 kr utp minus 8 데이트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LC 붙었네요. 이렇게 하고 데이트를 실행하면 우리 한글 데이트로 바뀝니다. 날짜 표시법 조금 더 바뀌었고요. 2020 0803 이라고 바뀌었고 수요일 이렇게 나왔고요. 시간도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렇게 하고 내가 잠시 원할 때는 이렇게 세팅 한 다음에 바로 명령어를 치면 이 로케일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춘 랭기지로 프린트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쉬 초급 과정에서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복잡한 스크립트 연산들을 여러 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 짜듯이 하는 것들은 거의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명령으로 하나 길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짜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뭐가 필요 하냐면 당연히 긴 스크립트 인 경우에 디버깅 이 필요 하겠죠. 그래서 디버깅 할 때는 트랩 이라는 커맨드 가 있습니다. 트랩 이라는 커맨드는 뭐냐면 에라 가 어디서 났는지 스크립트 파일에서 에라 가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트랩 은 만약에 에라 가 났을 때는 여기로 들어가서 어 에라는 딸라 라인로 라고 하는 이 이 배려볼 쓰면 그 스크립트 라인 번호 입니다. 그 스크립트 라인 번호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디버깅 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좋겠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선 set 마이너스 옵션 으로 에러 트레이스를 켜면 이 트랩 이 작동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배쉬 프로그래밍 하는데 여러 중요한 디버깅 유틸리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오피셜 하게 배쉬 에 대한 레퍼런스 는 여기 있습니다. GNU.org 소프트웨어 배쉬 매뉴얼 배쉬 점 html 근데 이 매뉴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읽기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눅스에 대해서 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걸 바로 이해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는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제가 본 책 중에 한글로 된 책인데 이 엔지니어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로 기회가 있으면 정말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을 정도 책을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 여기 머그896 기타브에 들어가시면 베시쉘 말고도 SED 등등 몇 가지 책을 너무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으셨는데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책으로 공부하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동영상 강의 8편이 저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저 책에 있는 내용의 한 30% 를 커버 하는 것 같아요. 저 책을 잘 읽으시면 정말 읽고 이해하고 한 번씩 연습해보시면 정말 베시의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시 명령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굉장히 이렇게 명령어 찾기 어려울 때는 여기 가시면 퀵 레퍼런스라고 그래서 자주 쓰는 베시 명령어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린팅 해서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배경화면 이렇게 놓고 쓰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베시 기초편 동영상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